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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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많이 즐긴 개풀스 일로간다다 아니야? 일로가야돼? 하이 와우.. 진짜.. 찍자 우리가? 그럼! 저기를 줄을 서서 찍어야 돼 그래 그래! 이거 한 점? 어우 뻔뻔한 연 저거 저는 한 벡슈에 왔어요 이렇게 쪼! 우이! 아하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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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아 아 으 으 이 시각 세계에서 만날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요. 진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각 세계에서 만날 수 있게 돼서 영광이 오고 싶습니다. 이 시각 세계에서 만날 수 있게 돼서 영광이 오고 싶습니다. 이 시각 세계에서 만날 수 있게 돼서 영광이 오고 싶습니다. 이 시각 세계에서 만날 수 있게 돼서 영광이 오고 싶습니다. 이 시각 세계에서 만날 수 있게 돼서 영광이 오고 싶습니다. 이 시각 세계에서 만날 수 있게 돼서 영광이 오고 싶습니다. 시각 세계에서 만날 수 있게 돼서 영광이 오고 싶습니다. ぞ고 싶습니다. 이 J-RMète 박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역량은 역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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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전 이번에 어느 콘서트를 할 때 무대가 되게 당연하게 느껴졌던 순간이 있었는데 지난 3년 동안 그 순간을 얻다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니 정말 너무 반갑고 너무 초반해지지 못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함성을 저에게 주입시오. 어떻게 기억될까? 아름답게 떠나는데 하이 완전 근육질인데 아까 오고 찢었을 때 너무 아저씨를 느꼈어. 너무 웃기지 않냐? 응